군산 공군부대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전락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주의 한 어학원에서 군산 공군 접촉자와 연관해 강사 1명, 학생 7명이 확진되는 등 현재까지 군부대원과 가족, 지인 등 모두 22명이 확진됐습니다. 또한 인근 미군부대 관련 도민 확진자가 40명으로 늘어나는 등 어제 하루 도내에서 8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. 한편 오늘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돼 백신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접종자는 방역패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. 도내 백신 3차 접종률은 43.15%, 소아, 청소년 접종률은 63.12%입니다.